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 테스크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양성반응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18개주와 11개주를 레드존으로 규정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는 이대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을 날마다 갱신합니다. 군의관들이 캘리포니아주 등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알칸소 주지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조지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이유로 애틀란타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공화당에서도 30%가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인 보금주의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5월 이후 같은 이슈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비율이 16% 늘어났습니다. 반면 경제가 희생돼도 바이러스부터 잡아야 한다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 63%입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러스 대처에 크게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팍스티비는 사실과 다른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이유로 중계를 중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멤버들에게 위스컨슨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 대신 온라인으로 참여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 윤곽도 잡히고 있습니다. 한인이 출마한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는 요 며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한인 공화당 후보들이 출마한 두 군데 지역에서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지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차별 이슈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워싱턴 레드스킨스 여성 직원 15명이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가 결성이 됐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니까 조금 들어볼까요 지금 네 세템버 9월달과 10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마스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마스크가 뭐 완전한 답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그 같은 주장 앞에서는 좀 무력감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백악관의 태스크포스가 작성했다는 359페이지짜리의 레드존을 설정한 그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역시 이 레드존에 포함이 됩니다. 7월 14일에 작성이 된 이 보고서는 지금 18개 주와 11개 주로 나뉘어서 18개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주 11개 주는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10% 이상 나오는 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작성을 했어요. 이제 대통령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이제 11개 주요 테스트를 했었을 때 10% 이상 양성 반응이 나오는 주는 거의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18개 주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주가 조지아주가 되겠고요. 완전히 그 레드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리포트가 작성이 됐는데도 레드존이 작성이 됐는데도 왜 일반에게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부 인사로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들어보신 사람은 앤토니 파우치 백악관 태스크포스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소의 전염병 질병 연구소의 소장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는 하버드대학교의 이제 공공건강연구소가 유명하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의 세계건강연구소의 닥터 아시지아 박사인데 이 지아 박사가 왜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하지 않느냐. 발표하고 업데이트를 날마다 해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함께 질병통제국의 각 병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주던 것을 민간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게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18개 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는 점점 많아지는 주 알파벳 순서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알라바마, 알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아, 아이다호, 켄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그리고 유타주입니다. 그러면 11개 주 레드존 지금 테스트하면 양성 반응이 10% 이상 나오는 주 역시 알파벳 순서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겹칩니다.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두 개가 11개 주는 18개 주에 겹치는데 워싱턴주만 빼고입니다. 워싱턴주는 이제 테스트 양성 반응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레드존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 남은 곳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주마다 다 달라서 그렇죠. 테스트를 더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이렇게 테스트 포스에서 레드존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이유는 역시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기 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하는 권고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이 레드존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들어오기 방금 전에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봤더니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현재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을 지금 파병을 해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8개 병원에 군의관들이 도착을 해서 지금 의료 업무를 시작을 했답니다. 텍사스주에는 많네요. 86명의 육군 의료팀이 가서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8개 병원은 지금 병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는 이 추세와 미닝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었을 때 많은 주에서 의료진들이 모자란다 하면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학생들,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원봉사로 많이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군의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요. 그런데 학생들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모든 것을 플랜을 짜야지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전장치까지 다 하고 나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지 된다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에선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계속 백악관 대변인이 날마다 요즘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말이 학교는 안전하다. 어린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말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연방, 주, 카운티, 시정부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금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학교를 오픈하면 그 학생들은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도 감염될 수 있고요. 집에 가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옮겨서 그게 다시 커뮤니티의 버섯구름이 되고 미국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세계로 퍼져서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사라질 확률이 낮다.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백악관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7만 7,217명 새로운 확진자 24시간 만에 이제 7만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만 2천 명 이 정도 됐는데 지금 7만 7,217명 지난주 금요일 날이 6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또 만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거의 그 1천 명이 되고요. 그래서 6월 10일 이후에 또다시 어제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날인데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런 주들이 지금 확진자, 사망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말씀 드렸나요? 알라바마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애리조나, 유타, 오레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확진자, 사망자 심지어 몬타나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는 지금 냉동차가 병원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강조가 되고 있고 공화당이 강한 지역에서조차도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주지사도 마스크 착용을 당장, 지금 당장 의무화한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앤터니 파우치 박사가 여러 매체에 나가는 것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뭐 그래서도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과 의견이 달랐는데 앤터니 파우치 박사와 어제 1시간 정도 대화 내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다가 본인은 지금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테스트하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고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앤터니 파우치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앤터니 파우치 박사가 마스크를 써서 해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인습, 관습적으로도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 질병통제국에서는 마스크를 두 살 미만의 어린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기타, 숨쉬기 불편한 그런 환자들은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스크를 24시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때 쓰고 나와서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는 또 벗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호흡이 곤란할 그럴 정도까지 가지 않게 인간이 지능이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절대로 이 앤터니 파우치 박사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사람들이 뭔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 번 지키지 않으면 강하게 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캘리포니아주처럼 교회 예배 보지 말고 성가대 찬양하지 말고 예배 볼 때 거리두기 하고 아니면 하지 말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주정부를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슈는 어찌 보면 조지아의 주지사가 애틀란타 시장을 고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조지아주에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확진자 가운데 반 이상이 애틀란타에서입니다.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지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지만 마스크를 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의 권리도 보호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주를 생각을 해봐라 지금 장사를 못해서 얼마나 힘든데 그들도 문을 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굴치 아프다 하면서 애틀란타 시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반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한 15군데의 도시가 도시가 아무래도 시골 지역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주지사가 얘기하기를 공화당이에요. 주지사는 그리고 애틀란타 시장은 민주당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 얼마 전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도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 열흘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 주지사가 애틀란타 시장을 고소하면서 한 얘기가 주정부의 권한이다. 시정부는 주정부에 따라라. 이 주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써도 된다는 게 주정부의 방침이다. 이게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15개 주지사가 마스크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거부하는 그런 방침을 쓰고 있는 15개 시위를 겨냥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스크 쓰시는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하시면 좋겠다. 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분이 마스크 쓰면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산소가 어떻고 그게 뭐 꼭 방법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치료약에 대해서도 월스윗저널이 어떤 날 이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어 그 뭐 헨리자로 시작되는 그 인스티튜트가 별로인데 이게 의료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은 또다시 어제는 어 그 약이요 치료약 전혀 효과가 없어요 라고 나오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더라도 19개 무슨 대표적인 치료약 대체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전혀 효능이 없다라고 또 나오고 있고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LA타임스가 며칠 전에 사설에서 강조를 한 것처럼 나의 권리만 자유로울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환자인지 모르고 그냥 활보하다가 그 바이러스를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피해를 주도록 하는 권리까지 없다라고 LA타임스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거론할 것 없이 그냥 마스크 쓰시는 걸로 다 같이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요. 잠시 뒤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이제 그 여론조사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이렇게 그 트렌드를 보는 거잖아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그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종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위나 이런 것을 볼 때 대선과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대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지역구의 정치인을 뽑는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변화일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텔레비전보다 어제 뭐 크게 깜짝 놀라진 않았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팍스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하자면 어제 백악관에서 미니 미니 캠페인 같은 것을 했거든요. 트럭이 큰 트럭이 두 대가 있었고요. 그 트럭이 있었고 크레인도 백악관에 지난번에도 한 번 트럭 왔었잖아요. 백악관에 있어서 그 크레인에 어떻게 써 있냐면 현수막처럼 쫙 붙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영어로 써 있고요. 트럭이 두 대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왼쪽에는 검은색 오른쪽에는 빨간색 이렇게 있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뭐 캠페인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규제를 없애야지 된다. 규제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건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오바마 시대를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바마 시대를 계속 비난을 하는데 일일이 다 그걸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한 한 시간 얘기하면 거기서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개하고 있다가 팍스에서 그 진행자가 좀 정말로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마이크를 그냥 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다 많이 놀라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셔넨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로라 인그레엄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컷해버린 게 아니라 닐 카부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닐 카부토보다 더 늦게 방송을 하고요. 닐 카부토가 지난번에 그만두게 된 팩트체크를 하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터커 칼슨이라든가 셔넨니티 같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고 하면 이 셰프 스미스가 저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다음 날 셰프 스미스가 12시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5시 이후에 하니까 오후 5시 이후에 터커 칼슨, 셔넨니티, 로라 인그레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정오에 이 셰프 스미스가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라크에 돈 줬다. 무슨 우라늄 스캔들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셰프 스미스가 그만두고 이제 가을부터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셰프 스미스가 떠나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주말에 물론 다른 진행자가 있습니다만 니을 카부토가 셰프 스미스처럼 팩트체크를 하는데 힘들거든요. 어제 그 니을 카부토가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가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냥 콱 컷해버리는 거 선거철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정도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마치 찰떡궁합인 것 같았던 마크 조커버그도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나는 크게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흐름 바람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화당조차도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30%만 믿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는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여론조사인데 요즘 꼭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욕타임스와 CBS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팍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60% 지지하는 사람이 38% 이 38%도 공화당이 많이 지지를 해줘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계속 학교도 열어라 경제도 오픈해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요 63%가 경제가 조금 희생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잡아야지 된다. 정말 정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제가 바이러스도 아닌데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문을 열었다가 어차피 더 더 치닫고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63%가 미국 성인이 경제가 희생돼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잡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5월까지만 하더라도 46%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이 38%밖에 안 되는 거고 3월 달에는 51%가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64%입니다. 64%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아주 조금 더 믿지 않아 하는 사람도 46%나 되거든요. 이건 좀 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은 6%만 믿고 또 무당파는 30%만 믿고 공화당이 70%, 71%군요. 믿는답니다. 그럼 29%, 약 30%가 공화당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금주의 크리스천들이 5월 달 이후에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 비율이 16%가 늘어났고 백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도 5월 달 이후에 대통령 믿지 않는다 비율이 1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11%, 대통령만 지내보니까 믿을 게 못 돼 하는 사람이 11%,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조금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죠. 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더 크게 밖으로 나가야지만 인기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하게 돼서 더 축소를 하게 되고 민주당은 워낙에 작게 줄여놨던 것조차도 더 줄이려고 위스컨스인 미라키에서 전당대회를 공화당보다 일주일 전에 하죠. 그런데 거기도 정치인들은 오지 말아라. 어제 이제 쫙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냥 순수한 대의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동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와서 하겠다 하고 민주당은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정도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장악할 수 있느냐. 이것은 관건이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18석을 더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18석을 가지고 오기는 커녕 민주당이 20석 정도를 더 가지고 가게 생겼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의의 39지구와 캘리포니아주의의 48지구. 39지구는 영킴 후보가 지금 길 세시네로스라는 현재의 정치에는 지금 처음 정치인이 된 사람이죠. 민주당. 이 사람과 같이 말하자면 영킴이 도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지는 사흘 뭐 닷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9지구는 토스업 되는 지역. 잘 모르겠네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쿡 그 폴리티컬 리포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더 쿡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그 폴리티코가 아니라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하는 리얼폴리틱. 리얼폴리틱.컴에서도 역시 39지구도 지금은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이 길 세시네로스라는 사람이 쓸 돈이 많잖아요. 영킴 후보가 그 길 세시네로스는 민주당이고 영킴 후보는 공화당이고요. 길 세시네로스가 워낙에 그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 전에는 큰 과자회사의 매니저였다가 큰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 전에 이 사람이 이제 GI 빌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교육학도 공부를 했고 또 다른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서 또 다른 공부도 했고 공부 많이 했어요. 길 세시네로스가. 그래서 길 세시네로스가 영킴 후보가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돈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역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길 세시네로스가 당시에 당선됐었을 때 헬스케어 때문에 본인도 집안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 너무 아팠는데 약사로 멕시코 그쪽 국경에 갔어야지 됐고 하는데 이 헬스케어 하는 것을 보니까 공화당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그 이슈를 들고 나와서 길 세시네로스가 당선이 됐는데 지난번에 예비선거할 때는 영킴 후보가 길 세시네로스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고요. 제가 오늘은 체크업해보지 못했지만 한 달 전까지 많은 표를 받았는데 그게 점점점점 줄어들더군요.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 길 세시네로스가 자리를 가질 것 같다는 게 현재로서는 유력하고요. 그리고 48지구는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 위원장이죠. 지금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도 여기도 역시 민주당 현역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정치 신인인데 백인 남자예요. 역시 48지구는 39지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민주당이 의석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리얼 클리얼 팔러틱스에서는 선거인단이 201개가 어딜지 확실하지 않고 222석을 이미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5석 확보를 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201석으로 돼 있고요. 271석 돼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원은 얼마 전까지 47대 48로 공화당이 한 석 앞에 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46 민주당 확보 공화당 47석 확보해서 7석이 7석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서 한 석만 현재 의원이 민주당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조금 유리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화당 의원이 이겨야지 되는 것이니까 6명이 공화당 현 의석이니까. 그리고 하원의 경우는 지금 31석이 남아있고 214대 190으로 보고 있는데 31석이 토스업 되는 지역인데 이 31석 가운데서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가면 234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 하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가운데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균형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의석을 가져간다면 하원은 다수당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몇 표 차이로냐이지 그렇게 될 경우는 상원도 좀 눈치를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구도상 해서 민주당 대통령과 하원이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이 트렌드를 읽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또 바뀌었네요. 이 드리머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드리머를 추방시키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그러나 선거 전에 추방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텔레문도라는 히스패닉계의 TV와의 인터뷰에서 아니야 드리머들 합법적인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하겠어 하다가 또 바뀌었습니다. 원위치로 또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경제에 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큰 흐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 어떤 분 가운데서 김 선생님, 윤 김 선생님 하이. 저도 마마앤파퍼 스토어를 하고 있지만 문 열 시기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또 문 열어도 손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싸울 자신도 없고 힘들어도 나와 내 마누리 그대로 쓰신 대로 읽겠어요. 건강해야 다음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문 닫고 기다리려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듣고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본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집 딸이라고. 지금은 식당 안 합니다만. 그래서 남들 휴가 갈 때 휴가 가야지. 문 닫아야지. 일요일은 문 닫아야지. 그게 남는 거야. 그래야 더 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아야지 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식당집 딸이었기 때문에 많이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럴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못하고 렌트비 내야지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누구는 휴가 가는 거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없는 손님이 안 들어오는 것 알면서도 열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분들도 항상 오늘의 미국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죠. 네. 이 좌비 리포트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늘어난다.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그 비율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완전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케이스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점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요. 지금도 3200만 명 정도가 새로 어제 말씀드린 것도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130만 명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2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7주일째입니다.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게 지금까지는 역사상 가장 많았던 게 한 주에 65만 9천 명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서 항상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어쩌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제가 뉴스도 많고 해서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에 쓴 기고문 그 자체가 큰 핵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듬성듬성 읽으면서 전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읽어보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말했던 그 부분인데 이제 트럼프 주지사협회의 회장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유미 호건 여사가 와이프이고요.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처음에 뭐 어떻게 어제 말씀드린 그 부분 중복할 필요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버스에 있었을 때가 1월 22일인데 그때가 1월 22일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워싱턴주의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그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공화당 주지사 리트리트 하는데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때 이제 본인이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또 아주 또 대통령도 예의를 다 갖추면서 서로 하이 뭐 이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하는 거.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부터가 문제인데 대통령이 미리 뭐 예상을 생각을 했다던가 적었다던가 하는 게 아닌 언스크립티드된 그런 선거 유세와 같은 스피치를 계속 했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 한 것 같다 하면서 그런데 그 1시간 이상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었고 얼마나 그 본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는가 이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He respected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그리고 how much he liked playing golf with his buddy 신조. 이 잔볼튼의 책에 쓴 것이 맞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와 메이비 저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신조와 골프 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노스코리아의 이 사람은 딕테이터라고 독재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How well he got along with 노스코리아 딕테이터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정말 싫어했었던 것은 바로 이때다. 그 사우스코리아의 문재인 대통령과 디라는 걸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He really didn't like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He really didn't lik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from South Korea.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가. Terrible people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terrible이라고 했냐면 왜 미국이 그 얘기예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왜 그 오랜 동안을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지 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He didn't know why the United States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 They don't pay us. 우리에게 돈 안 주잖아요. 그때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한창 있었을 때잖아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컴플레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와이프가 유미가 코리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코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미 was sitting there. 나하고 같이 태어났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와이프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업셋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알아. 유미가 아마 대통령이 말할 때 확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유미는 거기에 아주 조용히 예의바르게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수혁 주미대사가 주미대사 관저에서 이제 또 이제 주지사들 이렇게 만찬 같은 것을 했는데 만찬인가요 런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부부 후보 동반해서. 그런데 이제 그 식사 자리는 유미 씨가 많이 도왔었고요. 해서 이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디오로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 자막이 있는데 얼마나 미국과 그 아주 스페셜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관계인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만 뒀는데 이런 그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기고문의 그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어떠한 통일된 그 대처 방안을 가지고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는 이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은 또 우리가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하는데 어떤 때는 사우스 코리아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구비로 그거 아니거든 하고 이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레드스킨에 대해서 레드스킨스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뜨고 계십니다. 네. 뭐 특별히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뉴스이기 때문에 안 전해드릴 수도 없네요. 대통령 조카의 책 자체는 존 볼튼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데요. 존 볼튼 책보다 몇십만 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95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니까 존 볼튼은 75만 부였었습니다. 같은 그 시점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할 때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인터뷰하면 저는 어제는 npr 인터뷰로 들었고 또 다른 매체 abc 뭐 등등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팍스와는 안 하겠죠. 팍스가 초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할까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냐. 어제는 이 인터뷰는 오랜만에 제가 레이첼 매도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게 됐네요. 레이첼 매도가 그 언클이 뭐 n자를 쓴다던가 하는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했더니 들은 적이 있다고 야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면서 또 반유대주의자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위는 이스라엘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이 젊은 대변인이 활약이 커요. 아주 나이가 많았던 다른 대변인들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책은 다 거짓말 책이야 했더니 레이첼 매도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에 그런 말 없다고 그런 얘기는 없다고 본인이 이제 인터뷰할 때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우는 미국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거죠. 15명이 그 가운데 1명은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14명은 이름 밝히지 않고 일부는 이제 뭐 보복 내지는 여러 가지가 두려우니까 절대로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 계약서까지 쓰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겁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워싱턴 레드스킨스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일하기가 힘든 환경이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이슈 뭐 비슷한데 여기는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오너를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오너가 이 여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건 아니고 대니엘 스나이더가 아니지만 대니엘 스나이더가 그 같은 나쁜 환경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대니엘 스나이더의 이전의 보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이 내가 30피트 정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일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말로도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런데 어떤 여성의 경우는 거기가 내 첫 번째 직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기도 했고 그 인사과 총무과의 여성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젊은 여성들 새로 들어오고 하면 얘기를 해주는데 어딘 가지 마라. 계단 저쪽에는 남자가 아래에 있었을 땐 가지 마라. 다 쳐다본다. 스커트 입고 다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반응을 그러면 대항을 오해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말고도 그 일할 사람 천 명은 줄 서 있다. 강예진이었습니다.